4! 정말 애들립스 나온다. 제일이형 나가네요. 방탄소년단이 어떤 그룹인지 알고 있습니까? 네. 오늘 방탄소년단 누구누구 채널인지 알고 계십니까? 네, 알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한 명국입니까? 랩몬스터. 랩몬스터. 두 번째? 지민. 지민. 두 번째? 두 명 아닌가요? 주禁 армirandessous 여름 causing Toolbox? anonymous Rainbow Mecause. 랩몬스터. 랩몬스터. 두 번째? üst querer만들인fo. 오 dull운press를 찾아내고 하는 산책. 우рист으로 찾아내anni 문단이 opened. āh몬스터. 여기 있어. 의ấyθ MANconnect 전용 itself such as 담몬스터. 랩몬스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